올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로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합과 만남의 축제인 2015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리며 행사기간 140개 시장과 15만여 명이 참여해 우수상품 전시 판매에 나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행사입니다.